김수연 씨라고 요즘에 복많은 여자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노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자 박수를 한번 청해볼까요? 김수연 씨 아홉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눈물을 뜨면 웃음으로 다가와 삶을 역시 얻어주며 다정하게 빛을 날들고 오는 못할 발표한 그 목소리로 사랑의 속상의 어둠에 밤을 잃어나도 내 새 꿈 없이 오로진 남아님의 살아온 사람 매일 어떤 사람 어떤 행복이 이 가슴을 알려주려라 나의 여행 날마다 행복의 목소리 나의 남이 오 어린 여자 나의 여행 날마다 행복의 목소리로 나의 여행 날마다 나의 여행 날마다 행복의 목소리로 나의 여행 날마다 행복의 목소리로 나의 여행 날마다 말ła 가슴을 알려주려 나의 여행 날마다 행복의 목소리로 아픈 사랑 없던 행복이 이 가슴 안겨주려라 나를 위한 나를 받아 행복의 눈이 뿐이 나는 나는 꽃만의 여자 나는 나는 행복의 눈이 나는 나는 꽃만의 여자 잘했어요 아리언니 예수 나는